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7강으로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6절을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 가상처럼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제6시가 됨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나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아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들을 적시어 갈대에 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아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숙제하신 예수님 그 세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들 크게 두 달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44절과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숙제의 기도를 들이신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는 어떠한 기도를 들이시나요? 키워드는 강구 저주의 복종입니다. 우리가 가상 7언을 보면 3개의 기도와 4개의 선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제사장적인 기도로 저들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과 함께 묵상을 말씀해서 확인하게 되는 엘리엘리 나마 사박단이이고 마지막이 46절에 나타나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세 가지 기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모든 기도와 모든 선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시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두 번째 기도인 엘리엘리 나마 사박단이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겐 이 기도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봅시다. 44절입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여 우리가 유대력으로 표현되는 시간을 즉 현대 우리의 삶 속에서 몇 시인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60쯤 되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정오 12시쯤 되었던 것이고 제90까지 계속되니라 하는 것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지간만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됨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더니 사실은 정오 때는 해가 가장 밝을 때예요. 그런데 이때 어둠이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증계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죽음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을, 그 괴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키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음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나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어짜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제사장적인 기도를 들이셨는데 당신에 대해서는 직접 이 십자가를 치고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줘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지금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모두 예수께 전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눴던 갈라디아서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살펴보는 말씀을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사에서 53정 5절에서 6주를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즉, 그가 찔리고 상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다 그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죄값을 다 치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암으로 얻도다. 그가 징계를 다 가져가신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든 심도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미련하기까지 해서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고 죄악으로 달려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죄를 담당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제 나눴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저주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우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직분은 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우서 5장 19절 마저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악에서 자유로워지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무엇하는 것이다?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셨다는 이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엘리 나마 사박단이 이 외침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외침은 뭐예요? 엘리엘리 나마 사박단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은혜에 여러분들 복종하십시오. 그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이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자기를 위한 말씀은 호소이지만 순종의 호소예요. 죽으시기 전 전날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돌리지 마시고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엘리엘리 나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간절한 호소를 드리지만 그 호소 안에는 순종의 사역이 순종의 마음이 함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호소와 순종의 역사는 하나님의 저주에까지 순종하는 이 역사는 우리를 향한 삼위일자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인생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5장 35절로 36절 말씀을 보면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아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를 적셔 갈대에 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아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고 야 이제 저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나 보다 이제 두고 보자 하나님이 엘리아를 보내서 저 사람을 구원하나 보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나 한번 우리 구경해보자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도 너무나 아픈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을 알고 있었어요.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담겨있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낼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이 악한 행동에 대해서 어찌하실 수 없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기의 악함을 심판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생각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자기네들의 뜻을 못 꺾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왜 팔았어요? 4등전 7장의 스대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질투하여서 그런데 그 질투가 뭐였어요? 아버지가 동생을 너무 사랑해 이 정도 질투가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동생에게 꿈을 주시지? 왜 동생이 우리 가문의 리더가 될 거라 그러지? 즉 하나님 뜻에 대한 질투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무지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죽게 만든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진노와 저주를 가져가시는 그 순정의 순간에도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꺾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구할 수 없을 걸 구할 수 있나 없나 한번 우리 구경해 보자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들이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기네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악으로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무서운 거예요. 무지한 중에 더 큰 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행해야 될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6절과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지키는 삶을 보여주셨나요? 키워드는 성경, 응하게, 개, 이루다, 하나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상에서 선언하신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다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앞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실천하는지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에 순종하는 외침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남은 시간, 남은 순간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이 성경을 다 이루었다라는 성경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이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심을 선언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무엇을 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이루는 그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 누가 보금 23장 46절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러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우리가 앞서 고린도우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룬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다 이루었으니 나의 영혼을 아버지 곁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선언과 그 의미상에서 그 감격 면에서는 동일한 맥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 날에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심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을 그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어요. 입성하셨을 때 이방인 출신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선언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고자 하시는 모습이다.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신 일 아닙니까? 영광받으시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가장 영광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앞서 고린도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음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받으시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나 건물이나 어떤 업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보는 거라고 해요? 바로 영혼을 보는 거라고 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영혼보다 앞서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고 교회가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우리가 전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에 들어가게 됨을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로 이 십자가의 역사는 이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빛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죽음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죽음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23장 후반절과 24장을 통해서 풍성하게 경험하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사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께서도 감당이 어려운 고통이며 창조주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의지가 담긴 사건이란 것입니다. 한낮에 해가 어두워졌으니 참으로 무서운 현상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일 큰 고통과 불행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일 큰 행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대신 하나님께 버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었어요. 본문 말씀은 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면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이는 구약이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모든 것을 실천하심으로, 실현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도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구약의 예언을 따라 지상의 모든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주신 사명을 수행한 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는 가장 행복한 자요. 이러한 자들은 주어진 일을 기쁘고 능력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순간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복된 죽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도 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시다. 본문 말씀은 이를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의 순종함으로 구속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어떤 은사보다 순종의 은사가 값짐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완악하고 이기적인 우리들에게 순종은 매우 힘듦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순종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어리석은 옛사람의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위선을 용서해 주소서 순종의 은사를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도우소서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